내가 갖고 있는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그게 딱딱해져 있는 상태라면 그 감정들을 좀 액체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이 난 멋진 음악인 것 같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느낀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운드나 악기나 그런 거는 그냥 다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 음악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는 음악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음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어서 요즘 우리는 실력도 있고 탈런트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한 방향을 보고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그런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때는 바야흐로 2019년 12월쯤이었을까? 그때 옛날 윤민이랑 공연했던 영상 보다가 야 너무 잘하는 거야. 재밌게 하는 거야. 노래를 야 윤민이랑 뺀다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냐? 갑자기 제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오 얘 갑자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연락했지. 원래 전혀 교류가 없는 선배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. 내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고 호검작 겁나 해. 막 이렇게 밑작업을 좀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의 큰 그림을 위한 작업이었더라고요. 승빈이가 생각보다 전략가라서 약간 이런 모습이 있다. 근데 그때는 이제 내추럴하게 단 걸 댓글 이제 윤민이한테 살짝 얘기를 했지. 함께하자. 조인해라. 행복하게 해줄게. 했는데 막 고민하더라고. 근데 내 눈엔 보였어. 넌 어차피 내 거다. 아무튼 우리 뿌리 찾으러 서울래대 왔는데 또 나동 안 갈 수 없지. 여기가 원래 빨간다리라고 유명한 다리인데 공사 중이에요. 아쉽게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. 아쉽게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. 진짜. 지금 학교를 박살내고 있어요. 우리가 모이게 된 계기가 서울예대잖아. 그쵸. 사실 서울예대 없었으면 월요일이나 있었겠어. 우리가 서로? 전하다. 왜냐면 아예 알지를 못하니까 학교가 없었으면. 우리들의 추억의 공간. 3.19 폭파됐다. 3.19 폭파됐어? 오 뭐야. 와 여기가 우리의 공간인데. 여기서 옛날에 빨개 벗깍질 했었어요. 상탈 다 하고. 난 아니에요. 전 아니에요. 저도 아닙니다. 그래서 나는 되게 우리가 어디 가서 항상 서울예대 출신들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되게 그거가 우리의 진짜 터치대 어떻게 보면 뿌리인 것 같아. 시작점. 원래는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면 중앙역에서부터 행진을 하죠. 쭉 걸어와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요. 학교로. 여기로 들어가서 앞구르기 한 번씩 하고. 앞구르기로 들어가고 실용음악과는 연주하면서 들어가고 예장동에 자리 잡은 서울예대는 각자의 대빵이라 흰수도 대빵 소주가 대빵이라 생소 대빵 모두가 대빵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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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요즘에서 하는지 모르겠어.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아 여기도 있네. 직권. 여기서 맨날 인쇄 뽑았는데. 여기야 여기. 서울예대를 빛낸 동문들. 여기 있다. 오. 찾아보자. 진짜 여기 급식실 오면서 맨날 내가 언젠간 꼭 여기 걸린다. 여기 들어간다. 내가 여기 걸리고 말겠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다고. 여기 있다. 나다. 나다. 그래 1호 학번이라 1호 학번 쪽에 있었네. 와 드림스컴 트루. 여기도 있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오빠들 여기 있다. 김승빈, 김경무, 최도현. 사진을 다른 걸로 좀 해주지. 드림스컴 트루야. 야 승빈아 여기 기억나? 와 여기서 도현이랑 나랑 스위치 뮤직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. 저희가 레슬링 좋아해가지고 슈퍼킥이라고 이렇게 달차기 하는 거 있거든요. 옆차기. 그걸 저기서 같이 수련했어요. 나 기억도 안 나. 졸업 사진이 있을 거야? 난 찍었어. 난 찍었는데 안 샀어. 유미 졸업 사진이 있어. 현상은 변하지 않는 곳이야. 우리가 드디어 왔다. 우리가 드디어 왔다. 와. 여기 간판. 20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고 10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고 지금도 똑같을 거야. 안녕하세요. 누가 들어와. 안녕하세요. 아 저희 오랜만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식사되나요? 식사되나요? 네, 식사세요. 들어오세요. 네, 풍요. 네, 풍요. 네. 저기 앉아. 좋다. 변하지 않는 맛과 변하지 않는 반찬과 변하지 않는 아주머니와. 아무튼 언제 가도 딱 그 가게만 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너 왜 온라인 쇼핑해? 아니, 나 기타를 가야 한 거 살까 하고. 근데 10년 만에 와도 이렇게 푸짐하게 주시네요. 항상 변함이 없죠? 진짜 변함이 없다. 상다리 부러지겠어요. 차린 건 없지만. 많은데요? 겁침하냐고 하신 걔네. 몇 첩인지. 많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1학년 때 수라쌍의 푸짐함에 다들 깜짝 놀라서 친구들 엄청 갔잖아, 1학년 때. 그래서 항상 1학년들은 항상 많이 가는 수라쌍. 서울래대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장소. 우리가 인터뷰 때마다 말하는. 바로 그 곳입니다. 카페 보임. 제주가 보임. 보통 밥 먹으면 애들 카페 가잖아. 나는 보통 안 먹거나 물 먹거나 억지로 막 단 거 먹거나 하는데. 보임 때문에. 오! 보임 가자. 드디어 보임 왔다. 딸기라떼 먹고 싶다. 와서 딸기라떼 먹어주면서. 여기가 사실 뭐냐면 터치드의 첫 시작. 그 역사의 순간, 그 뿌리.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. 바로 보임. 레츠고. 역사와 함께하십시오. 역사와. 안녕하세요. 딸기라떼 3개예요. 잠깐만요. 그거 딸기라떼 처음 먹게 된 게 이제. 오빠들이랑 갔을 때. 아 이거 맛있다고 먹어보라고. 오빠가 그랬나? 내가 먹었나? 얼마나 맛있길래. 유난이야. 난리야. 오바야 하고 딱 먹었는데? 너무 맛있는 거야. 이게 맛있어. 누나한테 그냥 먼저 먹어. 저는 이 음료는 처음이라. 이게 바로 딸기라떼야. 우와. 우와는 뭐야? 그 뒤로는 보임을 커피 먹으러 가려고 딸기라떼를 먹으러 갔어. 근데 나 와가지고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은 안 나. 내가 나랑 송빈이가 안쪽에 앉고 은민이 바깥쪽에 앉힌 곳까지 기억. 나도 기억은 안 나. 안 나는 거야? 기억이 없어. 사장님. 지금 나오는 이 노래요. 가사 여기서 썼어요. 맞아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그때 왜 이렇게 화났어? 맞아. 근데 작업하면서 다퉸던 적은 겁나 많지. 회사 없을 때. 우리끼리 할 때는 우리끼리 모든 걸 다 정해야 되니까. 둘으로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누가 한 명의 의견이 안 맞아, 둘이. 그럼 둘이 계속 얘기해.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 느낌을 좀 더 줄 수 있다. 뭔가 작업할 때 부딪치는 거가 우리가 난 성장했다고 생각해. 좀 옛날에는 되게 딱딱했던 것 같아. 각자가. 추악하게. 추악하게. 중국을 여기로 내. 뭐가 제일 상상으로 잘 붙는 날을 봐야 될 것 같아. 원래 라이브 때에서는 여기 진짜 오버해서 하거든요. 추악하게. 이렇게 하는데 안 붙을 것 같아서. 뭔가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. 근데 팀을 오래 하려면 좀 유연해지는 법도 배우고 부러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같이 굴러가게끔 만드는 게 좀 팀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 우리 팀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성장하지 않았나. 하지만 이게 항상 중용을 잘 지켜가면서 해야겠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다. 그리고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 친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다. 라는 게 느껴지면 또 양보를 서로 서로 하고 단순하게 작업을 해서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더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거를 함께 이겨냈을 때 뭔가 레벨업한 느낌? 관계십시오. 좀 더 들어갔는데 랩런트 공연 때 많이 느꼈습니다. 우리가 깊어졌구나. 공연 때 그때 내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마음도 좀 안 좋았어. 오빠 나 노래를 못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? 이러면서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승빈 오빠한테 얘기했거든. 맞아 공연 못 할 것 같아요. 공연 중간이었어. 근데 그때 내가 나와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공연 못 할 것 같다고 이거 이유 거 어떻게 하냐고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다 환불해야 된다고 환불해야 된다고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. 근데 그때 이제 승빈 오빠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어깨동을 딱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좀 해보자. 그래서 우리 둘이 진짜 막 부여잡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감독님이 승빈 씨 이제 가셔야 돼요. 승빈 오빠가 툭툭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할 수 있는 게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근데 그때 진짜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목소리를 뭐 어떻게 막 이런 거를 혼자 계속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야. 노래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어. 1분 있다가 가셔야 돼요 해가지고 근데 그 툭툭이 게임이 됐어. 맞다. 내가 감히 장담할 수 있는데 뭐 싱어송라이터나 아니면 송루 아티스트들이었으면 못했을 거야. 팀이라서 할 수 있어. 나는 그때 툭툭하고 가면서 뭔가 한마디도 못하고 나도 뭐라도 뭐라도 말을 해주고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혼자 이렇게 원래 노래 코러스 안 하는 부분도 괜히 혼자 같이 계속 부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현이도 같이 부르고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또 아픈 시기가 있고 누구가 그럼 또 챙겨주고 또 다 같이 전후회가 생기는 시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뭉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확실히 혼자 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. 그때 한번 생각하니까 또 되게 고맙다. 고마워. 카페도 갔으니까 카페도 갔으니까 카페도 갔으니까 각이야 여기 각 있잖아 90도 우린 이 90도를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든지 가자 어디 각이야 난 이걸 해본 적 없는데 오늘 해봐야겠다 우리 우리 은어 같은 건데 학교 한창 다닐 때 이게 각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어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 누가 각? 각? 어떻게 각? 뭐 각? 나 아직 아이디 있나? 쓸 수도 있어 아 이런 걸 찍어야 하는데 아 아니 이거 그래도 있네 뭐야 이거 너 이름 뭐야? 나 초대해줘 야 이거 뒤돌기 뭐라고 했더라 원래 와 서울의대 실용과 뭐야 어 나도 돼있어 나도 실용과야 우와 너 아니냐? 나도 서울의대 실용과인데 아 근데 클랜 이름 달고 하니까 좀 창피하다 우리 우리 서울의대 실용문학과인데 너무 비매너야 지금 학교 이르면 똥칠하고 있어 이제 제대로 가실? 총장님 죄송합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어차피 이미지 세탁은 후배들이 해줄 거야 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 잘하나? 나 왜 이렇게 잘하지? 심지어 내가 뒤에서 먼저 유민아 안녕 하면서 때리는데 뒤돌아서 날 죽였어 그게 몇 번 있었어 난 어디 가서 사격하면 안 되겠다 도현이는 왜 이렇게 못해? 너 왜 이렇게 못해? 너 게임 자주 하잖아 진짜? 왜 이렇게 못해 이게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구나 여기가 어치였어 아 그래? 여기 카페 아니었어? 삼치기로 바뀌었다가 그래 카페는 여기잖아 삼치기로 바뀌었다가 삼치기로 바뀌었다가 원샷 됐지 그리고 여기가 원래 밥알 밥알 없어졌다 밥알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밥알 원래 네 난 밥알이 제일 좋았는데 그래 진짜 고급스러운 라면 먹고 싶을 때 밥알 가는 거야 맞아 나 아직 폼프리츠는 건지 알아 그리고 여기가 폼프리츠 폼프리츠는 또 토네이도 소스를 먹어줘 난 맥주도 안 좋아하고 그 감자튀김 두꺼운 거 있잖아 난 그것도 안 좋아해 근데 폼프리츠를 갔어 토네이도 소스를 먹기 위해서 그래 라지 하자 라지 하나 해서 토네이도 하나 어니언 드레싱 하나 이렇게 스토리에 태그를 해주셨는데 토네이도 소스를 섞지 않고 그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행동처럼 미쳤구나 충격받아서 전환근 이렇게 다 골고루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올 때까지 오 됐어요 이거를 섞은 사람은 먹어볼까? 나간데 진짜 그 생각했어 학교 이렇게 있다가 막 학교 오랜만에 오니까 와 내가 이 학교 다녔다고 갑자기 그 생각 들었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 학교 다녀보고 갑자기 우리가 솔직히 학교 덕을 많이 보잖아 근데 아까 총장님은 들었듯이 들었듯이 터치드라는 이름도 주변에서 들었을 때 아 이 팀은 보증된 팀 앞으로도 더 그런 타이틀이 되고 학교도 서로가 그런 도움도 주고 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잘하는 팀 음악 좋은 팀 이런 팀이 되고 싶더라고요 퍼치드 무대 라이브를 잘 한다고 생각해 라이브를 잘 한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런 라이브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라이브를 잘 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진짜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음악? 뭐 결국에는 진심은 닿는 것 같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그게 딱딱해져 있는 상태라면 그 감정들을 좀 액체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이 난 멋진 음악입니다 이거는 요즘 우리가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느낀 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운드나 압기나 그런 거는 그냥 다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표현을 하는 음악 솔직하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든다 우리가 아까 생각보다 겹치는 게 별로 없다고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어떻게 내 가치관을 담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최근에 좀 많이 했거든 음악에 대한 우리의 애티튜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 그만큼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정말 크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 매체에 소개 될 때 뭐 제2의 누구 아니면 누구를 뒤있는 이런 식으로 소개될 때가 많았거든 그리고 그런 명칭들이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생긴 욕심은 퍼치드라는 이름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영광스러움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퍼치드를 뒤있는 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만큼 나를 리스펙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써 대중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어 아 진짜 이런 음악이라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음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어 요즘 우리는 실력도 있고 탈런트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한 방향을 보고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그런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